출발 타이가 좋아보이는 초코바맛쿠키와 초코볼맛쿠키랍매 아 또 나왔네 이거 주제 많이 나온다 카페에서 라떼를 주문하는 라떼맛쿠키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라떼맛쿠키가 혼자 카페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라떼하나요? 에습고양이가 화났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써줘야지 그래야 그리지 에습고양이나 그립시다 화난 에습고양이 에습 어우 나 맘에 드는데? 검은 고양이 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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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나는 쓸모없는 아이래 실패작이잖아 이거 실패작 찍고있는 블루슬러시맛쿠키 용가와 물고기? 물고기가 왜 나오지? 물고기가 분해를 손으로 생각한다는책 공개는? 물고기가 분해를 손으로 만들어내는 과연 누구시오? 누구시죠? 라떼인가? 색깔이나 약간 머리 긴거나 라떼 닮았네 라떼같죠? 라떼같죠? 터널 라떼 맛쿠키 라떼 맛쿠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좋아보이는 초코발맛쿠키와 초코볼맛쿠키 남매 어 초코바는 왜 대충 그렸어요 초코볼로 그리다 시간이 다 가셨구만 어 사이좋은 남매 내 초코바 니가 먹었냐 엉엉 죽을래 어 사이좋네 이 정도면 사이좋지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고 때릴 수도 있는데 물어봤잖아 이 정도면 사이좋지 초코바 초코볼 현실남매 아 여기도 사이좋아요 이 정도면 사이가 엄청 좋은데 현실남매 초코볼과 초코바 아 이번에 신쿠키 초코바쿠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잘 이어졌네요 카페에서 라떼를 시킨 라떼맛쿠키 라떼가 카페에서 라떼하나요 라떼하나 주문했습니다 라떼맛쿠키가 혼자 카페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라떼하나요 라떼하나요 라떼시키는 라떼맛쿠키 아 좋아요 귀엽다 카페에 혼자 들어가며 라떼하나요 라는 라떼맛쿠키 아이고 귀여워요 아 이거 뒷모습이랑 앞모습 둘 다 그려주셨네 카페에 들어가는 라떼랑 주문하는 라떼 아 좋습니다 카페에서 라떼를 주문하는 라떼맛쿠키 아유 좋습니다 스냅의 육아때문에 다크서클이 쭉 내려온 용과 요즘 자주 나오는 주제죠 아 다크서클 세겹짜리 다크서클 생겼습니다 용과 드래곤 겨우 스냅이를 재운 용과 드래곤 쿠키 하하하하하하 하얗게 불태웠어 용과 아 스냅이 스냅이 겨우 자고 육아가 힘든 용과 아이고 하얗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스냅이 키우는 고생이 많아 용과가 이야 좋네요 영화를 찍고 있는 초코바쿠키는 실수로 초코볼맛쿠키 얼굴을 발로 차버렸다 여기 신쿠키다 보니까 주제가 많이 나오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귀여워 어 실수로 초코별에 볼을 차버린 초코바 초코바 롱다리죠 역시 스턴트 배우라서 다리도 길고 되게 날아다니던 데 완전 동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초코바가 아이고 빨갛게 멍들 정도로 별로 차버렸습니다 아이고 초코바였어 초코바네 미네시를 도장으로 찍어버린 초콜릿맛 쿠키 하하하하하하 안돼 안돼 납작오지가 됐어 어 미네시를 실험하는 초코바 아 아 너무 납작쿵인데 귀여우니까 봐준다 빨차 나는 실패작이래 아아 숨쉬기가 힘들어 아 떨어지는 그 장면 어 블루 슬러시가 되어버렸군요 아 여기서 난 쓸모없는 아이래 아니야 불쓰라 아 얘도 그 연출 그 장면 떨어지는 그 장면 잘 그렸고요 실패작 찍고 있는 블루 슬러시 마크키 하하하하하하 나는 실패 누워서 찍고 있네 카메라 설치해놓고 나는 실패작이라 찍는 블루 슬러시 엘레강스한 라떼맛 쿠키 어우 엘레강스 엘레강스한 라떼맛 쿠키 좋아요 우왈 라떼맛 쿠키 아하 도도하고 우왈 라떼맛 쿠키 어우 좋아요 우왈 도도한 라떼맛 쿠키 우왈 도도한 여기에 그거였구나 우왈 도도함을 표현하셨군요 전 이목구비를 안그려가지고 이터널 라테맛 쿠키라 그랬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터널 슈가 얼굴 궁금합니다 슈가 에스쿠양이 버전 으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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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너무 귀엽잖아 고양이 아 약간 통통한게 너무 귀여운데 에스코양이가 화가났다 그 이유는 짠 나도 에스코양이 피치에까호 화가난 에스코양이 에스코양이 좀 잘 그려줬어요 여기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에스코냥이 어 여기 젤리까지 오 젤리 그린거 잘 그렸는데요 오 귀여워요 에스코냥냥이의 냥냥펀치 아 에스코냥이 귀엽습니다 재채기하는 용과 에취 용과도 요즘 많이 나오네 추워서 침을 뱉는 용과 침을 뱉어요 아 추워 만화적 연출 칸 나눠가지고 식자까지 하셨네 오 추워하는 용과 물고기 아 하하하 요거 아 침이었는데 물고기가 됐구나 아 요거였구나 침이 너무 고퀄이어가지고 물고기를 보셨어요 어 그래서 추워하는 용과와 물고기 그렸습니다 그대로 추운 용과와 추운 물고기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불정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만 다 녹아버린다 오 요거 글릴만 하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메요 이 소룡 연기를 하는 초코바마 쿠키 아뷰 아 또 고퀄리티 그림 아 좋아요 나랑 라떼 고구라고 말하자 내 망토 쩔지라고 말한 마들과 극 극이 뭐지 마들에서 그려 초코발맛 쿠키가 자신의 간식을 몰래 먹은 초코발맛 쿠키를 발차기로 응징한다 역동적이네 되게 생동감 넘친다 그림이 초코발도 덤달아서 많이 나오네 귀여운 블릿을 아 오늘 내가 쿠키는 망했지만 그림이라도 잘 그려줘야겠는데 요정도 최선을 다한게 요정도다 요정어 오랜만이네 시미엘 요정왕을 괴롭히는 마쁜아이 슈의 도움일까 멈춰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인터넷 방송하는 에일리언 도넛 꼬꼬 아까 제 대신에 도넛이가 잠깐 방송을 해줬죠 어떠셨나요 하하 인방하는 에려덜 아까 그 상황이네 제 의자랑 뒤에 침대랑 용쿠까지 아우 잘 그려주셨네요 민혜씨 생방송 대타하고 있는 도넛 아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보셨네요 아 도넛이가 대신 저 대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민혜씨의 실시간 대타 엘리언도넛 대타 개꿀 아 편하더라구요 도넛이가 대신 방송 가끔 시켜야겠어요 민혜씨의 방송 대타 띄워주는 에일리언도넛 아 좋습니다 도넛이 귀엽게 잘 그렸네요 다리도 4개 다 그렸네 어 좋아요 공주맛쿠키랑 쇼핑하는 라즈베리맛쿠키 오 둘이 약간 친구죠 아하 약간 사복입고 휴일에 쇼핑하러 나가는 두 친구 아유 귀엽습니다 쇼핑하러 다니는 공주맛쿠키와 라즈베리맛쿠키 아우 잘 어울리네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아유 귀여워요 아이고 공주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아우 쇼핑중인 라즈베리와 공주 하하하하하 나 이거 사줘 난 공주라고 적당히 사 공주 돈 많지 않니 너네 아빠 왕이잖아 어 너네 부모님 왕이잖아 과도한 소비를 하는 공주맛쿠키 아우 과소비가 원인이다 아우 귀엽네요 말눈꽝 블루슬러시 야아 하하하하 눈에서 빛이 나가네 슬러시 블루슬러시 아우 초롱초롱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블루슬러시 아우 눈 초롱초롱합니다 아유 귀여워요 여기 손 꼭 모으고 초롱초롱 보고 있어요 귀여운 블루슬러 아까 쿠키 만들 때 블루슬러시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망해가지고 그리면서도 잘 그려야겠다 싶어서 시간 다 써가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아하하하하 그 결과가 이것긴 한데 하하하하하하 귀여운 블루슬러 눈이 반짝반짝 아아 아 만족스러워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 제 최선을 다한 블루슬러시 아 그 연극에 나오는 걸 그리셔야 되네요 오 아하하하하 어 일부러 하찮게 그리기 어 요게 더 어렵거든요 오 어 하찮게 그리기 오 좋아요 오 문제 그대로 잘했어요 셰밀이 요정왕 눈에 단추를 붙였다 어 하하하하하 바보 왕 눈에도 단추를 붙였다 하하 아 연극할라고 요정왕 쿠키 닭 인형 만들고 있는 셰더밀크 아 요걸 또 그려주셨네요 어 혼자 막 이렇게 주점수 만들고 생각하니까 좀 귀엽기도 하네 요정왕 괴롭히는 셰밀 하하하하하하하 고래서 아하 마지막이 요거 요정왕 괴롭히는 셰더밀크 어 요정왕을 괴롭히는 나쁜아이 셰더밀크 멈춰 셰밀 멈춰 보석을 훔치는 괴도막 쿠키 괴도도 오랜만이네 흐흐 나는 블루치즈 괴도죠 보석 내놔 이 보석 내놔는 강도잖아요 훔쳐야죠 몰래 흐흐흐 매우 지친 상태로 보석을 훔치려고 하는 괴도막 쿠키 아이고 지쳐서 흐흐흐흐 안 그래도 힘든데 흐흐흐 보석을 훔치는 블루치즈맛 쿠키 괴도막 쿠키 하하하하하하 아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보석 훔쳐가는 기회도 잘 표현했습니다 텅 비었네요 이 장식장이 처음에 설탕인 줄 알았어요 각설탕 다시 보니까 장식장이었네 보석을 쉽게 훔치는 괴도막 쿠키 아 껌이니까 굶히는건 걔도한테 좋습니다 불꽃정령 쿠키는 아이스크림 먹고싶지만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린다 왜냐면 그는 불꽃정령이니까 초코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지만 다 녹아버렸다 불꽃정령 쿠키는 슬프다 아이스크림 먹고싶었으나 녹아버려서 시무룩한 불정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려서 아이고 여기 울고있어요 불정이 녹은 아이스크림을 보고 울었다 광광 울었다 애비추 불정추 귀여워요 불정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슬픈 불정추 아이고 아유 표정 봐 아유 귀여워 잘 이어졌네요 이번 주제 아 좋습니다 메이드보호 이터널슈가 오 사심 가득한 문제 내시겠다더니 사심 가득한 문제 오 그것도 이쁘게 잘 받아가지고 그려주셨어요 오 진짜 이쁜데 오 날개 달린 셀을 아하 이터널슈가인데 좀 분홍색으로 칠해줬으면 좀 더 자라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아 날개 달린 셀릴 아 아 셀릴을 바뀌어버렸으면 아쉽네요 세이트 릴리아이 사실 날개가 있었다 아오 야 날개 봐 날개 요정 날개야 완전 컬러 여기 색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정 날개 만드셨네 오 오 너무 이쁜데요 셀릴 레전스키는 사실 날개가 있었다 아 아 전방향 미소녀 아 라떼 나랑 라떼 한잔 할까 마들렌 내망토 멋지지 않아 에습 극혐하는 표정 아하 세명이나 그려야 되네요 라떼 나랑 라떼 고고 마들렌은 내망토 멋지지 에스비는 극혐 나랑 라떼 고고 라고 말하자 내망토 쩔지라고 말한 마들과 극 이라고만 하셔가지고 아 뒤에가 잘렸어 보니까 극혐하는 에스프레소네 이게 잘렸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찰떡같이 알아들었네요 하하하하 에스프레소한테 내망토 쩔지하는 마들렌 아 잘 그렸구만 내가 저도 피자로 그렸습니다 이번에 피자마들렌 마들렌은 초절점 미남이니까 완전한 V라인이죠 예 내망토 쩔지 아 여기는 V라인이 아니구만 하하하 동글동글한 마들렌 하지만 극혐하는 에스프까지 아 좋아요 망토를 자랑하는 마들렌 아 좋습니다 잘 이어졌네요 쌍절곤 휘두로 다니는 초코마 쿠키 오 액션배우니까 요렇게 아비오 휘두릅니다 초코마 쿠키 이소룡 연기를 하는 초코마 쿠키 아비오 오 야 표정 봐 진지해 오 스턴트 연기할 때는 누구보다도 진지한 초코마 쿠키 오 아비오 오 초코마 쿠키의 아비오 포즈도 좋고요 오 여기 여기도 오 약간 공식 일러 같은데 이거 아비오 스토리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발차기하는 초코마 쿠키 아 초코볼까 누나 초코마 쿠키 진짜 초코마 그만 먹어 누나의 초코바를 훔쳐먹은 초코볼 맛 쿠키 아머 초코볼 맛 쿠키가 초코바맛 쿠키에 초코바를 자꾸 훔쳐먹어 많이 떼어버린 초코바맛 쿠키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 여기도 또 맞고 다닙니다 초코볼 아니 초코볼 맞는 거로만 남아 오늘 하하 그만 먹어 초코바 아 내 초코바 초코바맛 쿠키가 자신의 간식을 몰래 먹은 초코볼 맛 쿠키를 발차기로 은직한다 하하 여기 여기도 발차기로 어 초코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어 초코볼을 발로 차는 초코바 지금까지 초코볼 많이 나왔는데 다 맞고 있어요 전판에도 다 맞고 있었는데 이번파도 다 맞고 있네 오랫동안 버프를 못받아서 슬픈 스파클링 저는 버프 안해주죠 출현도 안시켜주고 머리에 맥주거품 너무 잘 표현했네요 버프를 원하는 스파클링 넌 허브가 있잖아 대신에 버프 점 버프 점 버프 점 오래 치는 스파클링 버프 점 오 색깔이랑 모양 잘 표현했네요 버프 점 버프 시켜달라는 스파클링 수학시험지 수학시험지를 찢는 초코바맛 쿠키 초코바가 왜 찢을까요 수학시험지를 아무튼 오 잘 표현했어요 오 이쁘다 수학시험지를 찢는 초코바맛 쿠키 아 빵점 맞았네 수학 아이고 괜찮아 인생의 실천이야 여기는 그래도 50점입니다 그래도 아 반은 맞았네요 김나라 초코바맛 넌 연기를 잘하잖아 대신에 수학시점 50점 맞은 마들렌 아 마들렌이 맞았네요 장발이다 보니까 수학 50 이보기 에소 나 수학 50점 받았다네 다 찍었는데 피체의 가호로 50점이나 받았다네 수학을 50점 맞은 마들렌이 에스파한테 자랑한다 피체의 가호 아 아 아 아